네 말씀 교도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야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유다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사양이 그의 우시아의 엘레스를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에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여 에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들로 요아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몫이를 밝히는 스가레아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요아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토 성벽을 헐고 아스토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업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엘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시니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국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에루살렘에서 성 목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의 망대를 세워 경교하게 하고 또 강야에 망다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온과 평지의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농사를 조함이여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예예일과 평영장 마아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여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히아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히아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권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멧돌을 준비하고 또 에르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환하게 하여 망대와 성가기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사양의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요아께 범죄하되 곧 요아의 성전에 들어가서 양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옛날에 한 제약회사 종합 비타민 강구에 먹는 날과 안 먹는 날의 차이를 경험해 보라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영양제를 맞아도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비타민이 있어도 먹었다 말았다 하기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제 후배 직원은 새끼 밥을 챙기듯 비타민제를 꼬박꼬박 골고루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먹는 날과 먹지 않는 날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는 날과 찾지 않는 날이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유다의 열 번째 왕 우시아가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는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분리색과 주변 강대국의 성벽을 헐었습니다 주변국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그는 악행을 저지렸습니다 제사장만이 하는 분양을 하다가 나병에 걸려 별궁에 쫓겨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날과 찾지 않는 날이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입시오 유다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아는 16세의 아버지 아마사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16세면 요즘 16세면 사춘기로서 반항심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땠습니까 사죄를 봅시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들로 요아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마사는 초창기에 요아 앞에 정직했습니다 그나 나중에 애돔과의 전쟁을 한 후 애돔신을 가져다가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던 아버지의 좋은 모습만을 분받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6절을 보입시오 하나님의 몫이를 밝히야 하는 스가래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당시에 요아의 말씀을 밝히야 하는 스가래 목자님이 읽히셨습니다 스가래 목자님은 뉘엠의 목자님처럼 벌떼마다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사춘기 제이비프 학생들은 이런 목자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시아 왕은 스카보로 송요셉 성교사님처럼 스가래 목자님이 인도하는 말씀 공부가 있으면 꼭 찾아가 들었습니다 양식 소감도 단톡에다 올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6절에서 15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하게 해주셨는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첫째는 군사력을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이하에 군대가 30만 7천 5백 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건장하고 싸움에 능한 군사가 30만 7천 5백 명이나 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특전사나 해병대 같은 정예부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특전사와 해병대가 약 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30만 7천 5백 명이니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수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최첨단 무기로 완전 무장했습니다 14절을 보이시오 우시아가 그의 군대를 이하여 방표와 창과 투구와 갑옥과 활과 물멧돌을 준비하고 농기교를 들고 홀렁한 작업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왔던 사우랑 때의 군사들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들은 최첨단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에 활까지 완전 무장하였습니다 보병부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을 보이시오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환하게 하여 망대와 성각 이에 두어 하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장거리 미사일처럼 먼 거리를 타고 갈 수 있는 포병부대를 망대 이에 배치하였습니다 이 강한 군사력으로 유다를 괴롭혔던 블레셋과 주변 강대국들을 쳐부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블레셋의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수옷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업을 또 건설했습니다 구르바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8절을 보입시오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받침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암몬 사람들은 지뢰에 겁을 먹고 미리 조공을 받친 것입니다 우시아 군대의 이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먼 나라 애굽의 산골마을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애들이 울면은 우시아 군인이 온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쳤을 것입니다 둘째는 경제력을 강하게 해 주었습니다 10절을 보입시오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광야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곳곳에 저수지를 팠습니다 고온과 평지에 많은 가축들을 길렀습니다 산을 개강하고 밭을 만들어 곡식을 심고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GMP 세계 최고를 달성했을 것입니다 살기 좋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1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우시아가 요아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장세기 39장 2, 3절에 보면 요아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요아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요아께서 그의 보험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려주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복을 내려주었습니다 옥중의 재수와 재반의 사물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 그곳에 들어온 간수장들이 요셉 때문에 또 풀려나고 성김을 받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국의 바로왕은 흉년을 대부하여 애국이 망하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를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여 지상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이처럼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요셉에 가는 것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강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6월 말까지 직장생활을 마쳤습니다 무사 만기 전역한 군인처럼 만기 전역한 것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3년간 풀타임 생활하다 학생상담센터장이었던 지도교수가 추천하여 제 발로 찾아오는 양들을 만날 수 있는 이 학생상담센터의 조교로 들어갔습니다 매년 재계약을 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전남대 캠퍼스 재장생에 쓰임받고자 할 때 하나님은 조교에서 전문계약직, 정기직으로 정년까지 채우게 주셨습니다 27년간의 캠퍼스 직장생활을 돌아볼 때 직급이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월요일 출근을 생각하면 1월 오후부터 머리가 아파온다는 직장인과 달리 저는 부담없이 즐겁게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월요일 출근끼리 가장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대학 한 복판에서 양들을 만나 제자 양성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직장에서도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또 면접가이드 책자도 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제에게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비천한 재인의 지난 직장생활을 형통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16절을 봅시오 그가 강성하여 지메 그의 마음이 거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요아께 범죄하되 곧 요아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강성해지자 우시아의 마음이 거만해졌습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분양을 직접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제한 제사장 아사레와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들어가서 만류를 했습니다 요아께 분양하는 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그만하십시오 만류하였습니다 다이슨 나단 선지자 한 사람의 만류 책망을 듣고도 돌이켰습니다 그나 그는 80명이나 되는 용맹한 제사장들의 만류에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안하무인이 되어 분양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성전에서 쫓겨나고 왕궁에서 쫓겨나 별궁에서 살다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 12시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고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어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요아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하나님은 풍성해지고 강해질 때 교만해질 것을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마음의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음란과 탐욕과 가능과 교만 등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교만합니다 교만이 교만을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지갑이 조금 두둑해지거나 힘이 생기면 교만이 두둑이처럼 튀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나가도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습니까 강성할 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문 16장 18절은 말합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오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은 폐망의 일로 인도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이 행했던 우시아가 강성일 때 교만해졌습니다 사사양만이 하는 분양을 드리는 악행을 저지뤘습니다 이 때문에 그가 폐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베이스가 교만한 우리가 겸손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평생 병에 들거나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인생을 살면 겸손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스가래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요하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심을 배우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 교만을 이기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야구부정 4장 6절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요즘 8시가 되면 교회 3층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센터에 있다 갑니다 센터에 있다고 저절로 겸손하게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은퇴자들이 가장 힘든 것이 아침에 일어나면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진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가방 메고 이곳에 올 때면 야 제가 갈 데가 있구나 하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 생각이 드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양들과 니들을 찾아서 돕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날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한 인생을 살게 주십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 강성할 때에도 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 형통한 인생을 끝까지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